오늘의 강의 주제는 부동산 성공 투자의 지름길, 바로 역세권 재개발 예정기에 투자하는 게 가장 확실한데요. 바로 그 지역 용답, 1구역 다음에 개발될 수 있는 이 구역, 이곳을 주목하라 라는 내용을 준비를 했습니다. 부동산 성공 투자의 지름길이 있습니다. 바로 뭘까요? 서울 시내 핵심적인 입지의 역세권역의 재개발 지역이 앞으로 투자의 방향을 가장 확실하게 잡아줄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중에서도 세 가지 포인트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동산 투자의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원칙이 뭘까요? 바로 입지입니다. 그렇죠? 최고의 입지, 최상의 입지는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꼭 하시고 입지가 좋은 지역은 어떤 방법이 오더라도 시장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고요. 거기다가 재개발까지 된다고 하면 정말 신축 아파트로 바뀐다고 하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규모의 수익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입지 좋은 조건에 지역에 투자하라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용답동 그 중에 이 구역을 주목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2억 전후에 비교적 소액 투자가 가능하시겠고요. 앞으로 시대 차익도 얻을 뿐만 아니고 플러스 앞으로 재개발에 따른 아파트 입주권까지도 받을 수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이번 달 말에 신속 통합 재개발에 대한 선정 지역이 발표가 되는데요. 이번이 끝이 아닙니다. 내년, 후년에도 계속될 예정인데요. 내년에 선정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신속 통합 재개발이 아니더라도 역세권 개발이나 소규모, 주택 재개발로 개발될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재개발과 수익, 거기다 입주권까지 얻을 수 있는 지역, 바로 용답, 이 구역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하나하나 좀 살펴볼 텐데요. 부정산 투자의 첫 번째 원칙, 바로 최고 입지의 입지 가치를 보시고 투자하셔라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 용답동을 주목해야 될지. 더블 역세권입니다. 지하철 2호선과 5호선, 답심리역, 용답 역세권입니다. 그래서 도심권이나 강남권 접근성이 워낙 좋은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도심과 강남 접근성이 탁월하다, 직주군접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거기다가 서울역과 청량리, 삼성역세권으로 이어지는 GTX의 환승 거점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굉장히 큰 교통호재가 계속적으로 실현이 된다고 보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마용성, 성동구라는 좋은 입지에 또 재개발 이슈들이 나오다 보니까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즉, 시세 차익이 시세가 올라가고 있다. 앞으로 지가의 상승폭이 커질 수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따라 매물 품귀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매물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의 40년 이상 된 단독주택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이 오히려 소액으로 소형주택 투자할 수 있는 기회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소액 투자가 가능하면서 또 시세 차익, 거기다가 아파트 입주권까지 얻을 수 있는 투자의 삼박자를 모두 갖추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마용성, 성동구입니다. 그만큼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요. 입지가 굉장히 검증이 된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다가 아직까지는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용답동의 가치는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다. 거기다 소액 투자도 가능하다. 두 번째로 성송하면 떠오르는 게 바로 성수동입니다. 바로 성수 IT밸리의 배우 주거단지 역할을 할 예정이고요. 지하철역으로 한 정거장, 두 정거장은 바로 성수동입니다. 특히 성수 역세권 주변 지역으로 성수 전략 정비 구역, 또 서울숲 역세권으로 해서 최고가 브랜드 아파트들이 나오고 있고요. 평당 1억대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동구, 성수동의 집값,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 바로 배우 주거단지인 용답동의 지분 가격도 따라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거기다가 바로 옆에 청계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계천의 좋은 길을 받으면서 청계천의 뷰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꾸준한 집가 상승이 가능하다.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를 할 때 이 지역에 집값이 올라간다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땅값, 집가가 올라갈 수 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 그러느냐. 모든 건물, 주거용 부동산, 아파트들 땅을 밑에 깔고 바로 건물이 지어지지 않습니까? 따라서 땅값이 올라가면 차후에 개발되는, 아니 신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비싼 가격에 나올 수밖에 없다. 거기에 신축 아파트로 또 개발이 된다고 했을 때는 집가가 급등하고 거기에 따른 집값도 급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집가가 꾸준하게 우상향한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마용성 중에서 강남에 접근해서 가장 좋은 지역이 어디다? 바로 성동구입니다. 지하철역으로 세뇌정거장 또 10분, 20분 때면 강남, 삼성동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성동구가 서울숲 역세권, 성동 중심으로 해서 신규 부촌으로 변화를 하고 있고요. 지금은 성동구에도 노화된 주택들이 많이 있지만 용답동을 포함해서 앞으로 재개발, 활발한 재개발을 통해서 최고급 명품 아파트 단지로 바뀔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따라서 지금이 성동구의 고가 아파트를 취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 올해가 거의 다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투자 계획을 잘 세우셔야 되는데요. 내년에 가장 주목하고 개발 이슈가 나오면서 재개발이 활성화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어디다? 성동구 용답동입니다. 첫 번째로 신통기획이 올해 공모가 되고요. 내년에도 공모를 계속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가장 높은 그런 기회다, 그런 개발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지역이고 거기에 따른 기회가 왔다. 따라서 확정이 된 후에 투자를 하시면 어떻게 된다? 투자 기회가 없어진다고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는 기회가 왔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선침해해서 잡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본 지역은 재관리 구역과 40년 된 이상 주택가로 노후도가 80%가 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필지 구조상 또 도로 상황이 열악하기 때문에 시축이 나오기가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신도통합 재개발 또는 역세권 시프트나 재개발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따라서 거기에 따른 기대감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용답 1구역은 아마 내년에 분양을 시작할 예정이고 2주는 다 끝났고요. 브랜드 대단지입니다. 그 또한 용답 2구역이 개발될 예정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더블 역세권은 입지가 좋으면서 대부분 지역들이 노후화가 너무나 심하게 돼 있고요.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시간상의 문제일 뿐이지 이 지역은 개발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왜 용답동을 지켜봐야 되는지 그 이유를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럼 저희가 투자할 때 전략과 그 방향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투자 포인트 세 가지로 딱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부동산 투자뿐만 아니라 모든 투자에 절대 원칙이 있습니다. 즉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이 투자의 절대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은 용답동 자체는 굉장히 싸다, 저평가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더블 역세권, 도심과 강남 접근성이 워낙 뛰어난 지역이고 GTX의 중심축, 거기다가 역세권 재개발 또는 민간 재개발, 공공 방식의 개발, 신속 통합 개발로도 개발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용답동의 가치는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용답 1구역 또한 세대가 거의 2000세대에 가까운 매몬드급 단지로 개발이 확정이 돼 있고요. 용답 2구역 또한 개발이 된다고 했을 때는 2000세대가 넘는 브랜드 대단지로 변화를 꿈꾸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만큼 투자 가치는 굉장히 크고요. 앞으로 본격적인 재개발 이슈가 확정되기 전에 선점에서 투자하시는 것이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투자 핵심 포인트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용답동도 전체가 다 개발되는 것이 아니고요. 일부 지역이 또 개발이 될 수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을 찾아서 투자하는 게 핵심인데요. 방송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용산권이나 연신내, 자영동 라인도 많은 지역들이 이번에 재개발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추천드린 지역 중에서 용답동 또한 앞으로 재개발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또 임장활동을 통해서 꼼꼼하게 검토하시고 투자하셨을 때는 큰 수익과 앞으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축 브랜드 대단지 아파트의 주민이 될 수 있는, 소유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